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9월 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조금 일찍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양해 말씀을 미리 좀 더 드리면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알릴 말씀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1시 50분 오후 1시 50분에 이렇게 이상료의 육감투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안에 내용도 일부러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투자에 꼭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많이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료 또는 이상료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뭐 말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경제방송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다 한국경제TV에 있는 전문가들이 유명하고 그분들을 많이들 떠올리시고 저한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의 과정을 봐왔듯이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국경제TV까지 이제 가게 된 사례잖아요. 주식시장을 그만큼 우리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방송국에서도 스카우트 연락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언 쪽으로 조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다시 방송을 현재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의 이런 주식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보들 여러분들께 꾸준히 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30일하고 1일날 온라인 유료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 유료 강의 그리고 스마트 밴드 그런 거를 사은품으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페이지가 이제 다음 주부터 홍보 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되고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리 미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가지고 사실 강의만 해서 가격대가 꽤 비싸겠죠. 그런데 이번에 신규 런칭 이벤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문의도 가능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이제 중국증시 일본증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이 1196원 90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1200원대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따로 한 게 했는 것이 금리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영상을 하나 떠났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걸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미국이 9월 17일, 18일이죠. F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리나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 그 분위기가 미리 환율에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금리인하에 대해서 지금 환율에 대한 미리 뭐랄까 이제 선반영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지금 120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나라가 다음에 10월달에 뭔가에 대한 액션이 필요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달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달을 다시 한 번 더 제 유튜브 영상을 따로 떠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특징적인 부분 오늘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로 미중 무역협상은 모두에게 아킬레스건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마감을 했어요. 상승마감을. 그리고 우리가 어제 중국 증시가 어땠어요? 또 상승마감을 했죠. 중국과 미국이 상승마감을 했어요. 중국이 상승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었었고 마찬가지로 뭐랄까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라든지 이런 또다시 선진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10월 초에 어제 얘기했죠? 고위급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죠.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가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 이 양대강 빅대 빅 이 나라들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구나.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까지 이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나라에게도 계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한테 받은 피해를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까요? 이번에 일본에게 보상을 받았잖아요. 중국이 옥수수 안 산다고 하니까 그 옥수수는 누구한테 팔아버려요? 아 그럼 일본이 좀 사주라. 일본한테 팔아버립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하고 폭탄을 계속적으로 매길 때 미국이 중국은 이 분포를 또 누구한테 합니까?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국들한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 이 무역협상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만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증시잖아요. 글로벌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여타 주변국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거래국들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미중 무역협상이 그 다음 회담일자를 잡은 것만으로도 지금은 상당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어적으로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다. 그런데 그것이 좋게 해석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다오증시인데요. 다오증시 주봉 보겠습니다. 닫혀져 있는 자리가 형성되었다가 저는 솔직히 이번에 못 뚫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뚫으면서 올라왔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기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은 게 아니고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넘겨갔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심리는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1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봉을 보면 여기 26,400포인트 이렇게 점으로 해서 막혀있죠.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해서 간 게 아니고 갭으로 그냥 띄워버리거든요. 이런 갭으로 띄우는 것은 또다시 여기에 공 한마디로 구멍이 생겨버린 거죠. 이 구멍은 또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뭐랄까요? 힘이 있는 것은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지 않죠. 우리 앞에서 보시면 힘이 있을 때는 돌파,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이런 돌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쫙 양봉을 형성하면서 팍 두르면서 거래를 붙이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는 거래량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한 상승이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갔더라도 또다시 갭이 지금 이격이 또 커져 있는 자리에서 쉽게 이걸 여기서 달라붙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겠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가 큰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왔다 갔다 하는 물량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매도를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어때요? 이격이 또 벌어져 버렸죠. 지금 오일선이 여기인데 오일선이 지금 붙고 있는 과정이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오일선과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다는 것은 5월일 만에 비성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는 얘기죠. 평균적인 가격대 이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격이 벌어져 버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격이 쉽게 다물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다. 그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관망심리가 강한 것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다무는 모아가는 이런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도 보시면 떠버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일평선하고 밑에 입평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이 며칠 딱 오그레일 동안만 엄청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좀 비실비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거기에 대한 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담스러운 지수 2기업 관망세 이게 바로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가격 앞세운 개별주 장세 지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오늘의 시장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오늘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현성 바이탈 자 한번 차트로 띄워 드릴게요. 자 바닥에서 이제 한번 쳐주는 거죠. 현성 바이탈 한국 프렌지 잡추죠. SP 시스템스 SNTEC 와 SNTEC은 진짜 많이 빠졌다고요. 단기간에 저빵 이런 식으로 0ODSP 서현전자 어때요 다들 종목분들 제가 뭘 말하고 싶어하는지 알겠지 결국에는 이거를 뭐랄까요 쭉쭉쭉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많이 빠져있던 종목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시장이라는 트렌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순환매라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G IT 종목분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가다가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5G라든지 IT 종목군 이런 종목분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앞세워서 가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더라도 또다시 이런 순환매이기 때문에 항상 종목분들이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부분을 반복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급하게 매매를 좀 많이들 부치시는데 그 급한 매매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때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차라리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저가에 있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눌림목에 사더라도 이런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가 조금 맞는 종목을 골라야 돼요. 지금 오늘 오르는 종목분들은 개별적인 정말 개별적인 이슈로 오르는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의 내로 어제 이 ICD라는 종목이 15% 올랐죠. 16% 올랐는데 오늘 3%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많이 빠지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추세적으로 맛이 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쉬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까에 봤던 종목분들 낙복가대 순환매 종목분들보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순환매 장세 안에서 낙복가대 종목분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IT5G 이런 신성장 동력을 안고 달려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주 장세 그리고 또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일이 9, 10, 10일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시장이 막 뭐랄까 엄청 큰 변화를 나타내기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를 맞춰가면서 움직일 여지가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4번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4번 오늘 이제 4번이 제일 중요하죠. 4번하고 5번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전반기에 뭐가 있었어요. JP모건 뭐 그런게 있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그전에 종목군들이 막 움직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강스텐바이오텍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뭐 드간이 많이 하면서 이래 막 우리 맞죠. 이게 사무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그다음부터 빠져버렸는데 제가 고속화군을 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 빠졌는데 자 결국에는 오늘 또 얘기에 나오는 것이 HLB 그리고 신라젠이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신라젠 팩사백이 삼성이 좌초가 된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또다시 초대를 초청을 받아서 간다 해서 주가가 뭐랄까요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오늘 시장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어요. 그런데 전반기에 헬스케일 컨퍼런스 하고 후반기 헬스케일 컨퍼런스 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죠. 전반기에는 이런 임상 삼상을 하는 기업들이 와 진짜 발표할 것 같다. 정말 발표하겠다. 우와 어떡하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HLB나 신라젠이나 발표를 하러 간다. 초청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띠꺼운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이기 때문에 후반기는 또 거기에 대해 투자심리가 더욱더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HLB가 그전에 상승을 붙이면서 올랐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9월 9일 한다는 것이 반영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슈를 붙이더라도 앞에서 떨어졌던 이 은봉을 타기에서 뽑아내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생각보다 이런 은봉이 돌파하기가 정말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벽으로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9천원까지 빠졌다가 현재 12,000원까지 반등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무너졌던 이런 15,000원 16,000원 자리가 엄청난 정말 저항입니다. 쉽지 않은 돌파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사실 전반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분석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이 종목이고요. 했죠. 미국 암학회 발표기업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거 발표한다. 2018년에 이런 업체들 발표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다 보여드리고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참석기업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깔아앉을 확률이 없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내가지고 모건 스테인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정리는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지금 사지는 말자. 전반기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6일 죄송합니다. 6일 출시 반응은 굿. 가격은 좀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230만원 조금 넘던데요. 뒤에 단위를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 중요한 거 아니죠. 하여튼 200만원 넘는다. 이렇게 10만원 단위하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가격인데 거의 두 개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갤럭시 노트10도 보니까 140만원 하던 것 같은데 삼성 휴대폰이 요즘 많이 비쌉니다. 제가 그전에 노트8을 살 때 현금을 샀었는데 130만원 줬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가격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 100만원 이상 가능 같아요. 그 정도로 뭐랄까요? 이런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휴대폰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다. 비싸졌다. 그만큼 거의 컴퓨터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림 잠깐 같이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가 6일 오늘부터 출시가 되는 거고 반응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쉽게 빠꾸가 됐다가 다시 한번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신경을 썼더라고요.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이게 그림이고요. 여기서 홍보하는 얘기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고 여기서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집어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판단했을 때 3개 정도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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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톱니바퀴 우리가 간단하게 만 생각했던 그냥 접히고 피는데 거기에 접합되는 곳이 힌지라고 해서 무슨 기술력 있겠느냐 했는데 어때요 이게 거의 시계 우리가 시계 보면 맞물리는 자리 아시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톱니바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게 이슈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힌지 힌지 전면에 전면에 한 개 이 전면 이잖아요 후면에 세 개 보이시죠 한 개 두 개 네 개 그리고 폈을 때 폈을 때 안에 안에 두 개 입니다 총 여섯 개 에요 평소 때는 듀얼 카메라라고 해서 우리가 카메라를 뭐 이렇게 모듈을 넣는 기업이 두 개 내지 네 개를 넣었다면 이번엔 여섯 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로 만약에 갤럭시 폴드가 잘 팔리거나 인기가 있다면 이런 듀얼 카메라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힌지 카메라 모듈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여기 이제 내려보면 보이세요 듀얼 셀 배터리 자 결국에는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한 칸 이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한 개만 들어가죠 한 개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이에요 두 칸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말은 이런 2차전지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그게 소형전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2차전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2차전지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에 배터리 납품하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렌테 이런 기업들이 납품을 많이 했었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여기가 하방이 조금 견뎌들 확률이 높고 삼성에서 마찬가지죠 이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폴드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카메라 그리고 힌지 앞서 봤던 배터리 이 세 개는 기억을 꼭 하자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 한 번 빠꼬댔다가 다시 하는 거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팔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이 미쳤다고 처음부터 몇 천만 개를 찍어냈겠습니까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시험판으로 한번 보는데 대중의 그런 걸 보는 거죠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열광적이냐 혁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거는 혁신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이슈 메이커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은 잠잠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관련 제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폴더블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사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앞서 봤던 삼성전자가 출시한 거랑은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릅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PCB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고 FPC가 뭐예요 플렉서블이잖아요 플렉서블 기판 그러니까 연성회로기판 RFPCB는 이건 리기드거든요 고정된 고정도 되고 움직이기도 하는 기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널 장비 그래서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 주류로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들 그 외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CPI나 요거보다는 현재는 요 UTG 울트라이싱글라스 거든요 요런 업체들로 차라리 보는 게 맞다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요 영상도 제가 따로 일전에 유튜브에 다 업로드 다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 그 정도 부지는 다 해놨어요 그걸로 다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내일 장에서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번째 일단 원위큐브 원위큐브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원위큐브가 은나노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그 부품에 대한 부분인데 이슈화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위큐브 한번 보시고요 해마루푸드 서비스 해마루푸드 자 뭐 1인 가구가 일단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롯데리아에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거의 일본불매 관련해 가지고 버거킹이라든지 아니면 맥도날드 이런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맘스터치 이런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마루푸드 서비스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 자 그리고 탑엔지니어링 자 요게 그 전자재료 디스펜더 업체인데요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디스펜더가 요 회사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하방을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자 요거 이제 5G 관련해서 조금 숨어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요게 이제 PCB판에서 유명하죠 옛날에 대덕GDS 대덕전자 두가지로 있었는데 대덕GDS가 요게 합병됐거든요 합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바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대덕전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거 온라인 강의로 오늘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여기 023490-4632가 결제창이고 이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고 나중에 다음주부터는 요 강의 내용도 저희가 요런 식으로 이제 강의는 진행이 될 때인데 요 내용 요거 평소 때 제가 하는 매매기법과 매매시타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가격이 많이 할인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시간 총 6시간이구요 다시 보기에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다음에는 요거보다 가격은 좀 더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번에 신규 런칭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쉬어가면서 다른 여타에 종목은 개별주 양상을 나타나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망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자 요번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요번주는 조금 시장이 반등 나와서 기분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주도 또 그런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종목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게 말씀을 더욱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